너 딱 걸렸어. 선거법 위반이야. 아줌마! 나야 나! 마태희! 뭐야? 너 어쨌든 선거법 위반이야! 아니라니까! 이거 그냥 애들 학생선거. 선거법하고 상관이 없어. 학생선거는 선거 아니야? 법은 누구한테나 공평한 거야. 아니라니까! 이거 애들 학생회장 선거잖아. 선거법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건 경찰서 가서 얘기하고 따라와. 내... 내... 어! 야 빨리 주자! 저는 조임회 법정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아침 자세과 방과 후의 야자를 자율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풍요하게 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다른 학교에 손을 잡게 되면 힘있는 학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어실범 곧장수! 학생회에는 자치권이 없습니다. 도착해봐야 학교 선생님들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게 다인데요. 그 자치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하나의 힘이 나중에 모이면 우리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집 입양者 아직도 같이 할게. 집게꽉 altijd 입양 집게꽉 She's a star I hope you don't go Shootin' away like that my love's do I wanna be your moon She's a star I'm gonna win She's a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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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씨가 지난번처럼 시식을 좀 해주자 딱 찔발만한 뭔가가 없는 것 같아 실패인가 봅니다 뭐 하나 괜찮은 게 있긴 있는데 고백 비슷한 거 하긴 했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형들한테 미리미리 그 전에 탐담을 받았어야지 형이 전문가잖아 금집여행인하고 같이 있다고요? 1등 친환감이네 1등 친환감 누가 데리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전생에 지구를 구하셨네 하하하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하니 친군데요 하니 지금 없나요? 하니 배달가는데 안녕히 가세요